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하나 먼저 시작하면서 보겠습니다. 열한기상 19장입니다. 열한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않지라. 이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이에 속한 보헬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뎁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뎁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부은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열한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함께 신약성경에 야고보 5장 17절의 말씀을 하나 곁들여서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소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후약성경에 모세 엘리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런데 신약성경에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근본적인 뜻은 그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열한기상 19장의 내용을 볼 때 그가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던 하늘의 가뭄 속에서 비를 내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연약성 면에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접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참 깊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는 이게 피골계곡이라 그러나요? 이 계곡이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아마 불바다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데요. 저는 가을이 참 좋습니다. 제가 1년 12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늦가을입니다. 억새가 하얀 머리를 풀어 헤치는 덜판에는 농사가 다 끝나서 소들에게 주기 위해서 뱃집들을 다 묶어놓고 논두릉에는 갈대나 억새들이 좀 이렇게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두워 보인 듯한 그렇지만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내놓고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계절 딱 이맘때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을 참 자주 즐기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치료, 치유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성입니다. 감성 무슨 말인가 하면 치유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름다운 것을 봐도 별로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번은 한 수양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 40명 정도 되는 환자들이었어요. 제가 이게 무슨 생각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더 살라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다 뭐 하려고 오신 분들인데요. 살라고 오신 분들인데 제가 여러분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살라고 하십니까? 간도 크죠. 이분들이 당황을 했어요. 도대체 강사가 와갖고 위로를 해도 뭐 할 판인데 도대체 지금 무슨 저런 말을 하나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1년 혹은 2년 더 살라는 거 욕심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살아야 되겠다는 거 막연하게 더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충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삶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하루를 혹은 1년 혹은 2년을 더 살아야 된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좀 가지고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이틀, 사흘, 1년 그냥 밥 좀 더 충리려고 살아야 된다? 그건 너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하루 일과 중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그리고 막 사람 만나고 왔다가 집에 딱 잠자리에 딱 들 때는요 너무 행복해요. 잠자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저는 잠자리에 딱 놓으면 3분 이상을 이렇게 뭐 잠들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이상이 없어요. 그냥 3분이면 딱 자요. 뭐 이야기하다가도 저희 집사람이 왔다고 이야기하다가도 그냥 딱 자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자는 게 참 신기하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자는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죽으면 잠이잖아요. 죽으면 잠이잖아요. 아무 고민도 안 해도 돼요, 죽으면. 그냥 편하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거 보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은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삶의 사명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마치고 강의 도중에 저기 오른편에 있는 저 뒤에서 한 두세 번째 앉은 40대 초반 돼 보이는 젊은 세대가 강의 듣다 말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그분이 강의 마치고 제 방에 노크를 해. 노크를 하더니 상담을 좀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젊은 40대니까 살아야 이유가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한 번도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막연하게 좀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지 왜 내가 더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한 번도 정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강암인데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미각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고 그냥 신문지를 그냥 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강의를 듣고 통 울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의 사 내가 왜 살아야 될지를 정립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분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기가 그래요. 같은 수양원에 같이 와 있는 환자분이 이분 이름을 부르면서 미영 씨면 미영 씨 여기 봐요. 민들레 너무 예쁘죠. 그러면 자기가 그랬대요. 민들레가 뭐 민들레지? 말이 맞잖아요. 민들레가 민들레지. 흔해 빠진 그 민들레가 뭐가 감흥이 된다고 저럴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이 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꽃 하나 풀 한 포기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지금 더 살아야 되겠다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도 자기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그게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분하고 가끔 전화를 하고 톡을 해요. 그때 그분이 무강암 수술 받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전화를 통화를 하고 잘 있느냐고 그러면 너무 잘 살고 있다고 그때 그 소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고 여러분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동산을 오르내리고 낙엽 하나, 풀 한 포기, 단풍 하나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감동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 정서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 가을을 정말 잘 보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가을을 보내면서 글을 하나 적었는데요. 붉띠 붉던 그 가을의 눈가에도 이젠 제법 다크스컬을 드리우고 나비로 죽은 애벌레들이 남긴 금버섯 같은 구멍이 애초롭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이야 누가 탁 탈까마는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아쉬운 듯 11월의 가을은 저만치 달아나면서도 힐끗힐끗 뒤를 돌아봅니다. 내 마음의 가을은 지고 덩그러니 홀로 남은 사람처럼 오늘은 괜셀이 바삭이는 낙엽만 밟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치 하나를 보고도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를 보고도 우리가 그 장면과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시키면 좋겠다 싶어요. 이 아름다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설악이면 이 설악에 와서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이 창조의 아주 아름다운 기념물들을 통해서 기념들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몸속에 있는 좋지 않은 유전인자들이 다 이렇게 제거되는 그런 가을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 아 저기 열한기상 19장 성경의 역사 중에 독자들 하여금 가장 흥미진진하게 하고 설레게 하는 몇 가지 사건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열한기상 19장 앞에 있는 열한기상 18장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갈멜산 사건이죠. 갈멜산 사건이 갈멜산에서의 대쟁투 구약성경의 모세의 홍해 사건이나 여리고의 요소와의 여리고의 사건과 맞먹는 대정과였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성을 돌다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사건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갈멜산상에서 850인의 아세라 바할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한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열한기상 19장에는 어떤 엘리야가 나와요? 도망자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열한기상 18장과 열한기상 19장에는 두 산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갈멜산, 뒤에 사는 호랩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갈멜산과 호랩산 중간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갈멜산은 승리의 산이고 호랩산으로 가기 전까지 엘리야는 낙담의 사람으로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어기양양했지만 호랩산에서 엘리야는 슬픔과 좌절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양면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열한기상 19장의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선지자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상에서 승리의 대명사였던 엘리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숙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런 낙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야구부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설교단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갈멜산상의 엘리야 같은데 어떨 때 저 혼자 제 방에 제 침실에 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낙심에 빠져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 걸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슷한 성정의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정말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절망적 낙담의 원인을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러한 낙담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뭘까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케어하시고 대우하시고 우리를 처리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에 올라 있습니까? 여러분은 갈멜산에 계십니까? 호랩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로뎀나무 아래에 계십니까? 첫 번째 왜 850인이나 되는 이방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전쟁에서 성과를 올린 엘리야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광야로 주랭랑을 치고 하루길을 자기 혼자 종원 버려두고 혼자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완전히 심한 디프레스에 빠졌잖아요 조울증 환자 같이 확 빠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2절에서 우리가 보는데 이렇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같이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850인의 바할과 아세라 제세장을 물리치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진리를 만천하에 드러냈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궁에서 들리는 한 여인의 목소리에 기가 죽어서 기가 죽어서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게 무슨 대단한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전투 중에 나가면 사력을 다해서 싸울 건데 여러분 흔히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탁 거꾸로 완전한 패배자가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부분에 가서 이혼까지 하는 사람들 원인을 가서 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워 갖고 난중에 그게 뭐가 돼요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고 그게 난중에는 반찬이 어떻냐 그 말 갖고 시작해갖고 니네 집이 어떻고 해갖고 친정이야기 나오고 시댁이야기 나오고 그러더니 형제들 이야기 나와갖고 나중에는 갈라서는 일들이 생겨요 알고보면 그 원인이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한 것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일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리에서 도망을 하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갈멜산산에게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자기의 기도에 불러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어떤 위협과 해빡에도 그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왕궁에서 들어온 이 여인의 한마디를 두려워했고 그 다음 성경절이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면 19장 3절에 그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이 형편이 뭐예요? 자기 연민이죠 자기 동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도대체 나는 뭔가 이게 가장 무서운 질문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는 우리 집에서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내가 평생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없이 한없이 자기 자신이 초라해져요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항상 이 질문이 있어요 엘리아가 딱 그랬어요 엘리아가 굳게 서서 그 여인의 말을 그냥 가차없이 여겼더라면 그 얘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의 80%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고민과 근심과 염려는 흔들어자와 같다 아무리 흔들어졌어도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흔들어자와 같은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엘리아의 실패가 거기서 왔습니다 낙심이 어디서 왔는가 진짜 자기 목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자기 연민을 빠뜨리게 했고 자기 동정에 정신에 빠뜨리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달아났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왕이 한때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얼마나 강했어요 왕이 뭐라고 해도 당당히 왕 앞에 서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장군인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데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도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부는 가정에서 남편은 직장에서 목사는 단상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중요하게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일을 성실히 하게 하는 만큼이나 나로 하여금 낙심과 좌절에서 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낙심에 빠진 사람 자기 연민과 자기 고민에 빠진 사람의 치료제는 뭐냐면 일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 이라는 것이지 목회자인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해질 때는 우리 교회 안에 장례식이 생기고 또 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을 하고 바빠가지고 사람들 공부하러 갈 때 이럴 때는요 제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막 쫓아다닐 때 그런데 목회자에게서 가장 시험에 빠지는 빠지기 쉬운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날은 절대 시험이 안 빠져요 내일 지금 말씀을 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그럴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안식이를 보내놓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리고 교인들을 다 집에 보내놓고 이제 뭐하는 거예요 집에 이제 안식이로 저녁에 딱 헤어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냐면 목회자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험이 유혹이 그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멜산상의 엘리아도 850인의 이방 제사장들과 싸울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리를 거둬놓고 그가 기도하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그의 기도에 응답이 돼서 쫙 내리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뭐냐면 그에게 가장 위험한 시험이 다가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돌봐야 할 시간은 뭐냐면 실패하고 낙담한 그 순간이 아니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놓고 이제는 자식들도 결혼 다 시켜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사실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낙담은 늘 그런 식으로 찾아온다 낙담이란 복병은 대단한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흔히 아주 조그만 작은 소리 소문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호수의 평정을 깨뜨리고 불안이 급습하여 모든 삶을 뒤죽박죽 되게 만들기도 한다 마치 이 낙담이 이 낙담이라는 낙담이라는 원수는 우리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리 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불안해하고 불길한 생각을 가지게 해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합니다 여기 선지자 왕 160쪽에 일어났어요 엘리아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했다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기를 호소하면서 이세벨의 위험을 직면하여야 했다 엘리아는 자기가 신뢰하는 여호와께서 그 왕후의 분노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그 사자에게 말아야 했다 그 사자가 와서 그에게 그 말을 전달할 때 어림없는 소리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에 놀라운 출현을 목격한 지 불과 몇 시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이 그가 이제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정이 되어야 했다 만일 엘리아가 그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세벨에게 당신의 행보를 내리심으로 엘리아에게 또 다른 놀라운 성리를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아가 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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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표정을 이리 살펴요 표정을 탁 살펴봐요 사단은 머리가 아주 좋거든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불평하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거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한번 흔들어봐요 겁을 줘봐요 그리고는 눈을 탁 봐요 이게 겁을 먹나 안 먹나 그리고는 그 표정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고 위험이 올 때 하나님께 더 달려가고 더 달라붙고 더 의지하면요 사단도 포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40대 초반에 재림교인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과거에 샤먼 하던 사람입니다 신이 돌려서 뭐 무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오면 대를 잡아갖고 그 점을 쳐주었어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 엄마는 아팠어요 사단은 항상 자기의 도구들을 절대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완전히 종속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 방 옛날에는 작은 방 큰 방이 있었잖아요 작은 방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당을 하나 모셔놨어요 칠성당 비슷하게 거기에 커튼을 이리 열면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의자 놓고 올라가면 되는 길이 한 1미터 정도 되고 초 두 개 세워놓고 필라미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된 색깔이잖아요 하고 귀신 마귀들은 왜 그렇게 울긋불긋한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과자 같은 걸 이리 넣어놓고 우리 어머니는 거기다가 이렇게 새벽 4시만 되면 목욕 재개하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하늘에는 옥황상재요 길에는 길장군이요 산에는 산신령이요 칠해치성님이요 바다에는 영왕님이요 그래 맨날 그림 빌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날 교회를 나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교회 나간다는데 그 당시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곤만봉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장모님들 데려와서 그거 확 뜯어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고 불을 싹 쌀지러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그냥 안 나가요 성경대로예요 다니다가 물 없는데도 다니다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희들 보고 귀신 쫓아내는 참미가를 하나 가르쳐줬는데 믿는 사람들아 군병같은 참미가 우리 엄마가 멀쩡히 주무시다가도 명도라 그래요 귀신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고개를 까딱까딱까딱 이래요 귀신 들어올 때 접신할 때 우리 어머니는 접신할 때 휘파람을 그랬어요 휙 자다 말고 휙 이러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어온 소리를 하죠 멀쩡할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귀신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큰아버지가 오셨다 큰아버지 유교 때 돌아가신 분 그리고 또 우리 내 밑에 여동생 하나 있는데 연옥이에요 두 살 때 죽은 아이가 호기가 왔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다 말다 벌떡이는 나갖고 이 육남매가 손을 잡고 믿는 사람들아 군경 같으니 그걸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자기가 아니잖아요 접신하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갈 줄 아냐 그러면 목소리가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막 하면 저희들이 도망가면서 안쪽 꼬집어니까 그리고 찬밀하다 보면 나중에 바람 빠지는 소리를 쉬 아유 됐다 갔다 찾아 근데 1년 6개월을 거리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을 갔다 오는데 우리 어머니 여기 옷 여기 다 찢어졌어요 놀래갖고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는데 사단이 우리 어머니 뒤통수를 딱 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엎어져서 집으로 가야 되나 하다가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그리고 기어서 교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온데가 다 까지고 이랬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난 뒤로부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 93세 이제 93세 되시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저희 어머니 지금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병약하셨어요 그래서 60 되어서 부산 36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을 받고 우리 어머니가 털리거든요 이 털리를 다 빼고 나면 60인데도 80 할머니보다 더 조그란 할머니예요 그런데 18시간 동안 마취해서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데 하고 한숨을 싹 쉬면서 깨어나자마자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이 찬미를 하고 깨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인생에 굴곡이 있었지만 바람이 오고 파도가 치고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건들 수 있어요? 때려봐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해 봐야 더 하나님께 의존하니까 그냥 손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받고 유혹받아요 그런데 한 번 건드릴 때마다 한 번 여짜 건들면 아유 이래갖고 또 쫄룩쫄룩 이러면요 사단이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건드려보면 불평이 나오는지 표정에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정을 짓는지 사단이 그걸 잘 살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일수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일을 하다가도 아이고 때려봐야 요리하다가도 때리면 하나님 더 믿겠다고 야단치겠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사단아 옳다면 와라 때리면 때려라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께 더 의지할 거다 더 의존할 거다 사단을 포기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성정의 엘리야는 왕국으로부터 그 여인의 목소리 하나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어떡하지 자기 형평과 처지 자기 옆면에 빠져가지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낙심제들을 위한 치료제가 뭐라고요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더 열심히 일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에 더 헌신적으로 일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낙심을 치료하는 치료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낙심되고 좌절해서 주랭랑을 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끄역끄역 울었어요 끄역끄역 울었어요 그러다가 울다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울다가 이렇게 이렇게 뺨에 눈물자국이 이리 나가지고 잠들여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하나는 항상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아들까지 머리통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셋째 아들인데 장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남 누구 누구 이러면서 그 정도 되면 제가 제가 기도할 때는요 이미 제가 깨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제 머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우리 삼남 이 병주군은 중얼중얼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이러려면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고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엘리야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도 종종 이런 낙심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갈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낙심에 빠진 엘리야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아이고 저것도 교회 집사라고 이래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낙심에 빠진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공유리 보시고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저는 예수님이라고 봐요 구약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로 예수님께서 자주 나타나지지 않습니까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낭만과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연약에 휩싸인 죄인들을 어루만져주시는 자애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로뎀 나무 아래서 만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가던 그 광야에는요 나무라는 나무는 이스라엘 성지여행이라고 가보면요 나무라는 나무는 거의 안 보여요 가끔가다 시딘 나무라고 하는 그 가시나무 비슷한 것만 이렇게 간혹 보이고 이 로뎀 나무는 건무적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들어가 봐야 햇볕도 가릴 그것도 없는데 거기 기들어가서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인의 이방인 사제들을 죽인 엘리야가 초라한 낙심자가 되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견척하거나 그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로뎀 나무 아래로 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지 로뎀 나무는 십자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될 때 힘을 잃고 어찌 할 바를 모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그래 로뎀 나무 아래로 와라 십자가 그날 아래로 와라 내가 너를 어루만지고 너를 싸매고 너를 안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한기상 19장의 사건은 신약시대로 훌쭉 뛰어서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 그들이 다 도망자가 되어서 실패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보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그날 밤에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 다 일곱 명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비를 잡았는데 밤새 몇 마리나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낙담을 경험한 것이에요 자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터덜터덜 앉아서 그들이 지난 날 예수님과 지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낙담 속에 빠져 있을 때 새벽역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오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거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래도 말씀은 또 순종은 잘해요 누군지도 모르고 배 오른편에 거물을 내렸더니 비늘이 싱싱한 크고 큰 고기 153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아니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니까 벗고 있던 이 옷을 갖다가 두르고는 어떻게 해요 바닷속을 뛰어내서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갔더니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셔요? 숯불에 조반을 준비해놓고 고기를 굽다 말고 야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느라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느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 번이나 배반한 제자 베드로를 책망하고 견책하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자기 자리에서 위치에 서서 이세배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계획을 선언을 했더라면 그가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아무나 그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인생이 다 그렇다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떡과 물을 두고는 자는 것을 깨웠어요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먹입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자지 않습니까 그걸 또 먹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호랩상까지 가는데 피곤해서 기진할까 하니까 먹어라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갈멸산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약하고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때때로 낙심도 되고 조그만 것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상한 갈대 같은 내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또 넘어졌니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다시 일어나면 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첫날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만 해드렸어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살아보면요 그렇게 잘 안 사라지잖아요 악의까지 채우는 순종을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의 원인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힘을 얻고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산 호랩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산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열한기상 19장에서 만나는 엘리야를 참 좋아합니다 완벽하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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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삶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원의로 돼 그렇지 못하여서 낙심할 때가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율이 여겨주셔서 지쳐 쓰러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일어나 이 떡을 먹고 이 말씀의 떡을 먹고 생수의 물을 마시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산으로 가라 치유의 산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